안녕하세요. 오늘은 콜라보의 스타베프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건 초콜릿과 초콜릿을 먹어볼게요. 초콜릿을 먹어볼게요. 초콜릿은 이번엔 초콜릿과 초콜릿을 먹어봤어요. 초콜릿과 초콜릿을 넣어서, 초콜릿을 넣었어요. 아삭아삭 바삭바삭 뱃뱃뱃뱃뱃 뱃뱃뱃뱃 뱃뱃뱃 뱃뱃뱃 뱃이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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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소리가 나네요 저거 아유 너무 맛있어요 진짜 깊고 잘 먹었는데 진짜 맛있을때 이제 먹는거 같네요 이제 대부분이 자기물만 먹었습니다 다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아.. 아... 너무 맛있어 그게 사실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을 눌러주세요! 좋아요!